목으로 원 그리기 목을 천천히 오른쪽부터 뒤쪽, 왼쪽까지 크게 원을 그리면서 돌려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왼쪽으로 돌리는 방법도 실시합니다. 각각 5회 반복합니다. 목을 앞뒤로도 크게 움직이며 천천히 원을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목을 앞뒤로 천천히 크게 움직여줍니다. 목 앞뒤로 숙이는 동작을 5회 반복합니다. 목을 앞뒤로 조정시 큰 일 Berkeley 목을 앞뒤로 조정시 큰 일관이 있습니다.